슬아 저 안아주신 거 아니였어? 나 안았어? 저 터치했어 야 진짜 뒤지고 싶냐 니들? 안녕하세요 소림 형제 저희가 오늘은 청담동에 왔어요 버거 형이 지금 자신이 진짜 플렉스가 뭔지 보여주겠다 청담동 남자가 뭔지 보여주겠다 그렇죠 저희가 버거 형이 있는 장소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여기 다 명품 많이 있는 가격들이랑 카페 가는데 뭐 일단 일단 트럼 근데 이런데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저기 저기 계신 거 여기 저기 인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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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허리가 36.5니? 네 어 아이 너 있잖아 어 잠깐만 저 스토어 저 스토어 어 인성아 너 있잖아 희선이 희선이 처음에 옛날 때 토마토 드라마 쓰는데 그 아이 패션 정말 저질이었어 어 나 오늘 그 여름 그리고 가을 FX 때문에 FX는 불법인가? 어 어 FW 때문에 지금 잠깐 어 어 프리미엄 버티샵 왔어 어 올 유행할 거 잠깐 봐야 되거든 아 인성아 아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하 미쓴 새끼 알았어 아 새끼 얘 나한테 또 스타일링 맡긴다 미친놈 아니야 야 그냥 대충 쳐 이봐 규영씨 같은 새끼야 아 오늘 내한테 정말 중요한 고객분들인데 나한테 스타일링 맡겨서 온 거야 아 누구냐고? 아 너 그러면 얘기하면 알까? 일곱 개의 별 아 칠석팡 형님들이 명품 좀 알아봐달라고 그래갖고 왔거든 어 어 어 아 명품의 시작은 명품의 스트라트는 어쨌거나 깡패 새끼들부터 나오잖아 응 어 그래 그래 알았어 어 인성이 얘는 진짜 어 사람 너무 짜 인성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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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일링을 선배님이 조인성아 스타일링을 한다고요? 아 원래 희선이 김... 김희선이요? 최희선이겠어? 지랄하고 아 너네 진짜 어 스타일링이 원색교통에 반바지에 나이키 이거 양말 이거 조합 있잖아 네 이거는 정말 어 1967년도 때 마이키 처음 공장 미국에서 60평으로 시작할 때 그때 패션이야 어 스타일링 진짜 병신같다 니들 내가 우리 대한민국 트랍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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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 만져줬잖아 내가 안으로 들어가서 어 요즘 나온 승상들 그리고 요즘 나온 새 애기등 베이비들 명품 베이비들 좀 볼게 어 근데 여기 저기 들어갔는데 어 어 나 여기서 원래 쇼핑 자주 해 아 아 아 유이 같은 새끼들 때문에 미니주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개같은 새끼가 많이 부르는 거야 네 야 이거 야 이거 신상 잘 나오지 않았니? 아 자기야 자기야 잘 있었어? 어 미친냐 오랜만에 해요 미친냐 여기다 망사질이야 야 신상 나온 거 있니? 이게 뭐니? 밀짚모자니 너? 아 오늘 요즘 몇쯤 부렸어요 오신다고 해 이거 어디 거야 이거 샤넬 샤넬이니? 진퉁이야? 으응 바지는 뭐야 마바지야 어디 거야 막스마라 막스마라 으응 으응 말 많이 하지 마라 으응 수리 손 한 번 잡자 으응 아 아 나 개 짜증나 줄게 저스틴 비버? 나한테서 또 스타일링을 맡겼어 그래요? 어 으응 으응 아 나 이거 발렌티노 노래방 갔을 때 어떤 여자분들 이거 많이 씻고 다니던데 으응 으응 노래방 언니들 도움 주는 언니들의 상징이지 응 수리는 어떤 메이크업 좋아해? 다 좋아해요 아 그래? 넌 나 안 좋아하냐? 으악 어땠어? 어땠어? 설렜어? 으응 으응 지랄하고 자빠졌네 어 여기 여자 옷도 참 많구나 어 발레미시아가 있네? 에르메스 한 번 줘볼래? 에르메스는 안 들어가는데 어 아니 딴 데 들어갈 거 같아서 아 요번에 이거 핫한데 트랙슨 보면은 구멍이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 신기 굉장히 좋아요 응 응 난 너 때문에 내 심장이 구멍이 났어 이 년아 이 년아 이 년아 이 년아 유이 같은 새끼들 때문에 민주주의가 안 되는 거야 이 새끼들아 뭐야 니들 그거 왜 입었어 시오랑 공부생이 호호호예 미치겠네 아니 어떻게 골라줘 참 아우 매칭이 너무 안됐잖아 트랙 박가에 봐봐 내가 스타일링을 보여줄게 이거 어디꺼네? 팜앤젤스 좀 너흐르는 브랜드죠? 어 얘네꺼 왔구나 네 뭐가 문제일까? 설탕! 너가 이 세상에 남자가 우리 셋밖에 없어 근데 나머지 두 명은 죽이고 한 명이랑 무조건 같이 살아야 되는데 누구랑 살 거니? 1번부터 잠깐 자기소개 한 번 할까? 예예 1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스리만을 위한 남자, 스리만을 생각하는 남자 기호 1번 박우리입니다 네 박우리요? 아니 박우리! 이름은 우리고, 성이 박이야 2번 안녕하세요 누나, 저 동성희라고요 되게 착하고 항상 웃으며 싹싹하게 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리명제 운영하고 있는 기호입니다 구독자가 72명 아하 이거 하나도 안 들어와 이거 하나도 안 들어와 자, 우리 좀 찍어줘 우리 스리의 선택은? 음, 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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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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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저 안 와주신 거 아니였어? 나 안 왔어 저, 저 터치했어 야, 진짜 뒤지고 싶냐, 니들? 야, 스린 나 안 왔다고 응 주민 한번 때리시죠 됐어요 냄비한테 밥이 넘어가냐? 안 넘어갔어, 물 말아먹잖아 어머, 우리 아기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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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아기들 잘 있었어? 아이, 우리 아기들 잘 있었죠? 아이, 우리 아기들 아이, 우리 아기들 이거 신발 좀 빨아야 되겠다, 이게 뭐니? 아우, 오빠 이거 빈티지잖아 야, 미안해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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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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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럼 한 15만원 할인되겠네 야 니들 잠깐 나가 있을래? 나가 있어 내가 결제하고 나갈테니까 가 가 가 가 아니 가 가 야 갈 때 가 죽여버리잖아요 가 야 가라고 안 꺼져? 꺼지랄 때 꺼져 꺼지랄 때 꺼져 결제할게 30만원 너 수고 많다 고마워요 사랑합니다 아니다 사이즈 331만원? 만원 더 긁었네? 응 그래 사인 함부로 하는거 아닌데? 사인 잘못됐다 아직도 머리아퍼 야 아 나 진짜 짜증나 진짜 사주시는거에요? 진짜 사주시는거에요? 야 감사합니다 야 예 형이 해준다 그러면 해준다는거지 왜 이렇게 말이 많고 너희 의심이 많아 사인하니 자가 꺼져 버려 가 같이 차 빼와 가 감사합니다 나 쟤네도 저렇게 흥분하는게 꼴보기 싫어졌어 나 안 사주고 싶어 슬아 미안해 내가 나중에 너 밥 사줄테니까 우리 둘이 밥이나 한 번 먹자 미안한데 취소 좀 시켜줘 아 저 새끼들 꼴베이 싫어서 안 사주고 싶어 왜? 너 왜 인상쓰? 야 인상쓰지마 응? 나도 인상쓸 줄 알아 결제 취소한거는 찍지마 편집해 알았지? 아니 애들한테는 그냥 알았지? 편집 해 그렇지 슬아 갈게 갈게 슬아 사랑해 내가 방어 사겨줘 야 이들은 내가 시골에 있으니까 거지 같냐? 응? 나도 새X야 필요하면 명품 사 이게 플렉스야. 알았어?